대통령의 장모 징역형도 전정부 탓입니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장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수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이제 하다하다 윤 대통령의 장모의 징역형도 전정부 탓입니까? 미안하지만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입니다 그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있는 죄를 빼주려 가즈네를 썼습니다 검찰의 노력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을 겁니다 무리한 기소라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누가 최은순 씨한테 통장장고를 위조하고 사기를 버리라고 강요를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정말 뻔뻔합니다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 같은데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뉴스조차 못 보게 하려고 방송장악에 혈안이 된 것입니까?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최 씨의 통장장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윤회관 장재원 의원입니다 장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설마 대통령 장모의 실형에 대한 보복입니까? 아무리 대통령실 공천받기가 어려워도 그렇지 어떻게 공당이 대통령 장모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형 선고를 두둔합니까? 그럴듯한 단어들을 붙여놓으면 다 말이 되는 줄 압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와 국민의 법상식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억지 부를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권고 지민국 사법 flying 사법과 전윤회이 관계에 대한 어리석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참 잘못 사과에 해석한 것이